오늘 문제는 쉽지는 않았죠? 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잠깐만요 제가 문제 여기도 좀 띄워야 돼가지고 문제 띄우고 네 선생님 어떻게, 너무 빨리 끝내는 문제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오늘 연습을 해봤는데 연습해봤을 때도 또 2분이 남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만 친구들 모두 모여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작가 선생님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사진 속에 작가 선생님은 프로코어 PF라는 작가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프로코어 PF 선생님이 표현하신 피터와 늑대의 음악 동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